안녕하세요. 2022년,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새해 아침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의 일상은 예년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시작되었습니다. 하루가 지나고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하는 것과 크게 다른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새해를 기뻐하며 복 많이 받으시라는 덕담과 함께 한 해의 달력을 넘기는 것은 언제나 설레입니다.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새해가 내미는 희망이란 선물 때문일 것입니다. 박물관은 지난 역사와 오늘을 잊고 그 가치를 아우르는 문화복합공간 그리고 마음을 쉬어가는 국제 순례지로서 더욱 나아가고자 합니다. 아직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하얀 도화지와 같은 1월입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